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수능 생활 쭉 여러분들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 수험 생활 동안 가장 많이 볼 얼굴이 바로 선생님 얼굴이 아닌가 또 가장 많이 듣게 될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비교할 수 없는 국어, 영화 같은 국어, 엄선경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써놨고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마지막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커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할 때요. 지금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무비국어, 더 비기닝, 그리고 문학 개념어,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그리고 EBS 프리뷰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일단 이거를 다 PPT로 지금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손글씨로 보여주는 이유는 선생님이 손글씨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든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들려고 하면 수업을 듣고 보는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쓰고 그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선생님이 7판을 다 지금 썼습니다. 쓰면서요. 선생님이 아,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가게 되는 그 수험생들이랑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게 돼 있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력이 탁탁탁탁 만들어지면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국어에선 전혀 두려움 없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겠구나. 다시 한 번 선생님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미 다 자료 만들어놔서 첨부파일로 넣어놨으니까요.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무비고가 더 비기닝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가장 최신 수능 기출 문제를 우리가 봐야겠죠. 남아있는 그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6월 모평도 볼 거고 9월 모평도 볼 거고 또 이제 11월에 수능을 볼 건데요. 그때마다 평가원이 항상 전년도 수능과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가 전년도 수능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설명을 또 할 거고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EBS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전년도 수능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응용 문제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 2023년도 그죠? 2023학번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던 그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최신 유형으로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또 얼마나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문제풀이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중요하죠? 무비국어 더 비기닝 이걸로 시작을 하고요. 문학개념어 강의가 들어갑니다. 문학개념어 같은 경우는요.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모르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선지에 나와 있는 다섯 개의 문학에 관련된 선지들을 잘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작품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지체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뒤쪽 들어가 있는 독서 지문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개념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오개념을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에 끝이지 않고 그거를 작품에 적용하는 실력도 필요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문학개념에서 실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정말 중요한 작품들을 예시로 들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알려줄 거예요. 문학개념어 들으시면 되겠고요. 문학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 이 강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강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필요한 강의입니다. 문학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에 분명히 문법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손에서 놓은 지 꽤 돼 있기 때문에 까먹거나 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으로 화법과 장문 선택한 학생들 그다음에 문학공부 처음 시작해서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라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국어 초심자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강의니까 이거는 화법과 장문 그다음에 국어 초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강의다. 정말 말 그대로 문학공부에 필요한 문법적 지식만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전 시험에 나왔던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개설된 강의로 EBS 프리뷰 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미리 보는 EBS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EBS를 우리가 이제 50% 연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독서도 들어가고 문학도 들어가고 선택과목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50%라는 비율 자체를 독서하고 그다음에 선택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문학은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EBS에 수록되어 있던 거다. 물론 EBS로 공부하지 않고 문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뭐가 시험 문제 나오든 다 들어가서 풀 수 있겠죠. 그 학생들한테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EBS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신 공부랑 EBS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수능형 공부와 내신형 공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EBS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지 그냥 문제집 사서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EBS를 푼다 그러면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건지 EBS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간접 연계는 뭐고 직접 연계는 뭐고 그래서 EBS가 50%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반영되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보기 EBS EBS를 먼저 한번 짧게 봐 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역대 시험 문제에 나왔던 EBS들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로 실제 출제가 되었는가 그걸 예시와 함께 같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EBS 프리뷰 라는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기초를 넘어서고 나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EBS를 볼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특강 온문편, 산문편, 문풀편 이렇게 3개의 강좌가 개강이 될 거예요. 온문편은 말 그대로 온문작품이 들어가는 건데요. 대체로 한 160편 정도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산문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쳐서 온문편, 산문편 이 둘을 합치면 160편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 한 100편 정도, 한 60편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특강, 온문편, 산문편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연관 기출 문제 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따로 풀려고 하다 보면 EBS 공부는 따로 하고 거기다가 또 기출 문제는 따로 하고 문학 공부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하잖아요. 결국은 다 하나인데 그래서 아예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선생님이 운문편, 산문편,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특강 강의 시작하고요. 그리고 문풀편에서 여러분들이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와 그 다음에 뭐까지 EBS 문제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독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독서노트 모평답풀기가 들어갈 건데 진짜로 모평 문제 다 풀어볼 거예요. 기출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가 아니라 그냥 다 풉시다. 다 풀고 평가원 유형이 이런 거다라고 남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사설 기출 문제를 사설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같은 거 풀어낼 때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지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평답풀기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풀어볼 거고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언매노트와 화장노트 언매노트는 단련한 언매 그 다음에 엄섭의 화장노트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화장노트 이렇게 두 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매노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선생님이 이론하고 문풀하고 따로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권으로 그냥 아예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끝내고 이후에 엔제 같은 거 풀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화장노트도 정리를 안 하면 찝찝하고 하자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걸로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들이 엔제 같은 거 시중에 많이 나와요. 사설 모의고사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만 할 수 있게 연습만 하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엄섭의 문학노트에서 문학종합편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써놨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문학을 갖다가 메가스터디 내에서 강의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강의들 중에 굉장히 좋은 작품도 많이 있고 또 그 작품들이 계속 기출문제라든가 사설이라든가 여기 나오는데 강의가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그 작품의 해설을 보고 싶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을 읽는다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어디까지 시간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이 찍어놨던 강의들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다음에 찍는 강의들은 겹치지 않게 똑같은 책을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리뉴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작품이 여기 있구나 찾아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학하면 아 메가스터드에 가서 엄석영 선생님 강의를 찾아보면 거기에 중요한 작품들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되게 그래서 문학노트, 문학종합편, 과거 버전도 있고요. 최신 버전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 수강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다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아 이 작품 어디 있지? 찾아보면 목차에 선생님 작품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엄석영 문학노트, 문학종합편 같은 경우는 예비수험생들이죠. 고1, 고2 학생들이 내신 준비하거나 아니면 문학작품을 많이 알고 싶어요. 전 독선 정말 잘하는데 문학은 못하거든요. 문학작품을 많이 알고 싶어요 할 때 그때 활용하시면 돼요. 빠짐없이 다 준비해놨고요. 자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EBS를 시작을 해주면 EBS는요. 뒤로 미루지 말고요. 앞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주변에서 학생들이 무슨 말 많이 할 거예요. EBS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든가 또 EBS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시험을 보면서 사설 모의고사도 볼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또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학평도 볼 거고 또 교육청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뭣도 볼 거예요. 모평도 볼 거예요. 거기에 EBS가 반영이 돼요. EBS가 반영이 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학부문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독서를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한 문제 더 맞아요. 그게 감으로 그냥 되거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해주면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고요. 시험 보면서 11월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중간에 시험 볼 텐데 그 시험 보면서 연계 효과를 계속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은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어차피 밥 먹으면서 선생님 강의 볼 거고요. 또 뭐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서 또 볼 거고 이동하면서 볼 거고 수학 문제 풀면서 ASMR을 다 틀어 놓을 거고 다 알아요. 과거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성형 선생님 강의 밥 먹을 때 보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밥 먹을 때 뭐예요? 그냥 후닥닥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졸다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 안 될 때 악을 쓰고 공부하고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결국 그 시간도 날려먹고 성과도 안 나오고 난 왜 이러지 라고 힘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마다 선생님 강의 듣게 될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고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다 인덱스 기능 넣어 놓고요. 진짜 선생님 수업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문학 한 편 와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시 하나를 봐도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어.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관련된 이 아이가 쫙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내가 없어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그랬어요. EBS 매직이라고 그건 매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내가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우리가 할 거고요. 나머지 나와 있는 과정들 따라가시면 돼요. 엄쌤의 독서노트 모평 다 풀기를 통해서는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혼자 해요. 하지만 상위권으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남들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가갖고 그냥 들러리만 서 있지 말고요. 본인이 읽고 본인이 문제 풀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도 선택과목 잘 해놔야 돼요. 선택과목 11문제 다 맞아줘야 24점 확보하고 들어가줘야 문학에서 38점 확보하고 들어가줘야 독서를 그 위에 쌓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6월달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농축에 비해서 수능 완성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 50편 정도밖에 는 안 되는데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기에 문학 종합편 선생님이 온문산문 같이 묶어서 갈 거고요. 문풀편으로 여러분들 워크북으로 같이 문제 풀면서 아 장렬에 정말 힘들었죠. 선생님이 거의 첫 문제 가까운 걸 다 풀었거든요. 강의로 전부 다 찍었거든. 학생들이 나중에 그랬어? 선생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나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너네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게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학생도 있지만 그거 아닌 문제도 흘리는 학생도 있다. 해설지 나와 있는 거 아무리 봐봐야 뭔 말인지 못 알아 듣는 학생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설명 딱 한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 진짜로 해설지 아무리 본인이 보고 자료 찾아봐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해설로 귀로 딱 한 번 들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하고 머리에 딱 박히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부 다 문제를 풀어주면서 보니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기다. 문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냥 스킬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쓸데없는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선자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선생님 그래서 문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도 문풀편 들어갈 거고요. 수능 완성에서도 문풀편 들어갈 겁니다. 목표 이거 풀고 더 안 풀어도 되게 더 다른 문제질 가져와서 하지 않아도 되게 기출 EBS 같이 끝낼 수 있게 알았죠?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6월 무평을 보겠죠. 그러면 최종점검 37일 37일 곰 프로젝트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최종점검이에요. 37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곰이요. 단군신화에 보면 나중에 호랑이랑 같이 환웅한테 가서 얘기해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37일 동안 쑥 먹고 버티다가 호랑이는 도망가 버렸고 그 사람이 못 됐죠? 곰은 나중에 웅녀가 됐잖아요. 그 37일이 사실 환웅은 100일을 견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7일밖에 못 견뎠어요. 그 37일이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버티고 난 다음에 뭐 됐거든? 사람이 됐거든. 여러분들은 21강으로 네, 하루에 3강씩 일주일 21강으로 성적 상승을 이루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마음을 담아서 37일 곰 프로젝트 6월의 곰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해설 강의예요. 하지만 그냥 답만 읽어주거나 사후 해설로 이건 이랬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혼내는 강의가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시작부터 마지막 가채점 표 끝내고 OMR 카드 내는 그 순간까지 알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다 문제풀이 해주면서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작품 설명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방향 제시해 주는 거 37일 곰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엄습의 문학노트가요. 갈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고전음문 고전산문 현대음문 현대산문 문제풀이 편 이렇게 지금 들어가 주는데 위에 나와 있는 문풀편 같은 경우는 EBS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풀이 편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비연계도 있잖아요. 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비연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연계에 해당하는 것까지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문제풀이 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설 강의 해놨고요. 고전음문은 하나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산문이 있고 현대음문 현대산문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 버전 강의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할 내용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평을 보면 알아요. 요즘에 나오는 학평 경향을 지금 보면 EBS를 피해서 시험 문제를 해요. N이 그냥 건드렸다가 아 이거 더 좋은 문제 더 또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문제라고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요즘 나오는 학평 같은 경우에는 EBS를 연계하지 않아요. 연계하지 않고 6월, 9월에서만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만 주구장창 EBS 연계가 나와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평을 보는 것도 역시 시험을 잘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연계가 들어가야 할 텐데 비연계 문학 작품 어떡하지? 선생님 선생님이랑 배운 건 제가 진짜 완벽하게 다 풀었거든요. 안 배운 작품은 어떡하죠? 물론 안 배운 작품도 풀어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만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편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셉의 문학 노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엄셉의 문학 노트 종합편 그 다음에 엄셉의 문학 노트 코데로 시리즈 본인이 약한 거대로 아 저 문학을 좀 못해요. 좀 더 문학을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신이 공부하다 보면 약한 부분이 나와요. 특히 고전음문 선생님 저 고전음문 어휘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뭘로 외워요? 그 어휘는 안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법들이랑 연결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적용되는가 아닌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작품을 많이 알면 내가 이미 해석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남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오독 없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약한 부분 생기잖아요. 고전음문 음 고전산문 선생님 진짜 힘든데 고전산문 현대우문 현대산문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갈래별로 쫙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패스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목차 올려놨다니까요. 자료실에 목차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출력해가지고 어디 보자 어 이 작품 여기 있네 아 이 작품 여기 있네 몇 강 어디에서 뭐로 들을 수 있는지 다 좀 있어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고농축 EBS 수능특강 와 이 시즌이 들어오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초고농축 시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수험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박수 이제 마지막 전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하고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고농축 EBS 수능특강 초고농축 EBS 수능완성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강의는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농축 EBS와 고농축 수능완성이 있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얘는 그 자세한 걸 압축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재밌는데 선생님 러닝타임이 좀 러닝타임이 좀 길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80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부에 걸쳐서 20분, 20분, 20분 아니면 30분, 30분, 30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요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냥 쓸데없이 계속 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책을 읽을 수도 있어. 알아. 근데 그냥 읽을 수만 있잖아. 어디가 중요한지 어떻게 읽으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너희가 못 찾잖아요. 그건 너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야. 왜 달리 전공이라는 게 있겠니?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올바르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전문을 읽어보면 더 좋지만 선생님의 기본 목표는 어차피 전문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희 수학 하루 종일 할 거잖아. 그치? 영어 죽도록 할 거잖아. 국어는 아 제가 국어는 좀 최소한의 시간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중에서요. 아 나 진짜 속상하더라고 그 얘기. 맨날 선생님한테 와서 그런다?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근데요 선생님 저 이제 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최소한의 시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급하거든요. 다른 과목이 급해서 시간은 들을 수가 없대. 근데 국어는 잘하고 싶대. 국어는 시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초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압축! 저거는 진짜 자세하게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는 압축!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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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 이런 고지로 되어 있지? 라는 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줄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고농축 EBS 수능완성 수능특강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급해가지고는 아 여기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어. 아 분명히 있거든. 그 친구들은 수업 들으면서 내용 다 파악하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로 선생님이 진짜 진짜 정말 딱 갈아 넣어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선생님이 다 쳐서 넣은 네 욕한 거 아니에요. 넣은 선생님 강의로기 입고 달란 교재예요. 두껍습니다. 그 교재 안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학생들이 그러는데 다른 강사 책 사가지고 강의 들으면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사봤거든 우와 진작 살 걸 그랬어. 여기 다 들어있었잖아. 내가 목표가 그거였어. 내 목표가 그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초고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저 EBS 다 알아요. 실제로 EBS 문제를 갖다 주면 연계 변형 문제 어떤 문학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 너네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이 내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는 없지 물론 선생님 강의는 여러 번 들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때 책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책을 정말로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투로 그대로 다 썼어요. 과거에는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쓸 때 몇몇 책들만 선생님 강의록을 이제 제공을 했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나도 일반적인 책의 구성이랑 비슷하게 갔었어. 근데 일반적인 책의 구성 들어가면 결국은 책에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서러운 것도 없고 복습도 못하고 그냥 책은 뭘로만 갖고 다니더라고 장식욕을 학원에 왔다 갔다 이렇게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안 되겠더라고. 이왕이면 학생들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복습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강의록을 넣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초고농축 EBS 수능특강이랑 수능완성 교재는 고농축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랑 같습니다. 또 따로 내지 않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듣고 강의록으로 복습하시고 뒤쪽에 선생님 엄샘 손글씨 노트에 만두가 있어요.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 해서 만두가 있거든. 거기 손글씨 노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마무리 최종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수노트 수능 다 풀기에 시즌이 올 거예요. 앞에서 독수노트 모평 다 풀기로 우리가 모평 문제라는 걸 쫙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거 다 풀면 한 달 정도 시간 31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줄 거거든. 나랑 다 같이 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수노트 수능 다 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능 다 풀 겁니다. 사실 선생님 문제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문제형이 좀 바뀌었죠. 선생님 옛날 문제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래도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지문의 종류는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 지문이나 다 그냥 뭐 이거 중요하대? 뭐 중요하대? 누군지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는 것도 갖다 보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는 나온 건 평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고 또 그 내용들은 독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독서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관되어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랑 같이 수능 다 풀기로 정리해 봅시다. 정말 말 그대로 수능 문제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독수노트 모평 다 풀기 독수노트 수능 다 풀기로 실전적으로 진짜 다른 거 안 됐고 그냥 이거 하나만 약속할게 실전적으로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 까먹어도 우와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자기 몸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배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너네 가족은 그 부분에 무슨 학자가 될 거 아니잖아. 그치? 너네 어디 가서 강사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진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이게 다른 제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학 잘하고 선택과목 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독서에 가서 오 어떡하지? 시간 다 날아가 버렸네. 기껏 확보한 시간 못 쓰면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슬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없도록 선생님이 독수노트 수능 다 풀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최종 점검 371 곰 프로젝트 9월에 곰이 들어갑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9월 모평 분석이에요.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은요. 수능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6월에서 한 번 시험 9월에서 한 번 시험 이렇게 시험 문제는 할 건데 풀어봐라. 어떻니? 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유형이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형은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서 거의 외울 만큼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해줄게요. 선생님 머릿속에 넣어줄게요.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해설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선생님은 상상 모의고사랑 같이 할 겁니다. 네.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 모의고사랑 같이 했었는데요. 아유 독서 문제 때문에 참 학생들이 많이 많았죠. 왜냐하면 독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근데 뭐가 적중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됐고 뭐 찍기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됐고 나중에 시험을 딱 보고 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상상 모의고사 통해서 어렵게 독서 공부했던 학생들 전체 지문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문 내용 나와 있는 걸 어떻게든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연습했던 학생들은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다. 무슨 점 찍어요? 아니요. 그거 됐고요.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고 안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상 모의고사하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콜라보로 같이 갈 겁니다. 엄샘의 어휘노트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이 엄샘의 어휘노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정리해서도 좋지만 앞쪽에서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휘노트는 왜 넣냐면 문학문법이랑 같은 건데 화법이랑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부 다 문법을 모르지는 않아요.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도 네 당연히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데 그냥 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그 뭉개고 지나간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지체하는 시간이 생긴다니까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엄샘의 어휘노트는 왜 만들었냐면 어휘만 틀려. 아니 이거 희한하지. 어휘를 틀리더라니까. 아니 이거 그렇다고 버켓블러리 외울 거야? 영어도 아니고 국어를? 국어를 무슨 버켓블러리 33,000 뭐 이러고 외울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어휘집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거 그냥 단어 이렇게 써놓고 단어 또 써놓고 뭐 어쩌라고 그거. 그거는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실전시험에 나오는 그 어휘들이 말이야 돌고 돌아. 이게 독서에서 주로 어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도 밑줄 치고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거 많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치? 영어도 약간 그렇잖아. 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니들이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스스로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해봐야 안 되더라고. 안 하더라고. 그냥 이잉 들어가서 결국 틀리더라고. 운 좋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샘의 어휘노트를 만들었어요. 어휘 약한 친구들 아이 단어 너무 어려워요. 무조건 틀어요. 무조건 틀어요. 꼭 필요한 강의예요. 아셨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숨가쁘게 쫙 달려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상상 모의고사 파이널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가요. 잘 살아야 돼요. 또 만나요. 아니지. 그때 또 만날 땐 우리가 뭘로 만나야겠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 선생님한테 수강평을 이뤄와서 선생님 잘 지내세요. 라고 하는 걸로 만나는 거겠지. 그치? 그치?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까지 시간이 갈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2024 선생님 무비구가 커리큘럼을 쫙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말 빠르죠? 네 맞아요. 선생님 말 빨라요.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 느리지 않게 엄청 빠르게 할 거니까 배속 조정하지 말아요. 그냥 들으시고요. 목소리, 딕션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딕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여기 귀 속에 그대로 때려 꽂히게 머리 속에 그대로 새겨질 거니까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두 가지 말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은 항상 너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준다. 네 맞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책마다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라고 해놨어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힘들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거고요. 하지만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길에 선생님이 같이 갈게요. 힘들고 어려운 길 여러분들 혼자 가지 않게 같이 가줄 테니까 이왕 하는 공부, 국어가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고 나머지 2교시, 3교시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실력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실력 만들 수 있게 선생님이 끝까지 같이 있어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후회 없는 마지막을 위하여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